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자빵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물건이 온건 아니고 지금 오고 있어요 물건들이 주문해서 오고 있는데 영상도 올려야 되고 2월 5일에 지금 영화도 봐야 되고 물건도 오고 있는데 시간이 안 맞더라구요 일주일에 한 편씩은 제가 올리기로 마음먹었고 약속을 했으니까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아마 전에도 비슷한 영상을 제가 하나 올렸을 것 같은데 제가 이토준지의 팬인거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제 영상에서 보면 이토준지 책을 쭉 사왔고 한번 저화질로 좀 올린게 있어요 제가 구매했던 것들을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제가 구매한 모든 이토준지 책들을 이토준지의 책들을 한번씩 보여드리려구요 아마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에 나온 이토준지에 관련된 책은 다 있을거라고 생각이 돼요 재판된거 말고 그러니까 뭐 똑같은 내용이 재판된 것 말고 한국에 출간된 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은 공포만화 컬렉션 지금 요즘에는 이게 공포박물관이라고 해서 아마 재판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원래 16권이 끝이었는데 나중에서 17권 토미에 어게인 이라고 해서 17권이 추가해서 총 17권으로 공포만화 컬렉션이 있구요 여기서 그나마 유명한 것은 우리 토미에 라던지 아니면 소이치로 라던지 이 두개가 그나마 제일 유명하고 인터넷은 아마 그 사자의 상사병 이라고 해서 어 짤들이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토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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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는 그 실사 영화도 많이 영화라고 해야 되나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실사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어 이토준지 만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림이 참 괴기스럽고 일상생활에 있는 그 공포를 잘 끌어 낸다는 건데 이분이 참 웃기게도 처음에 순정 만화로 데뷔하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은 이쁘게 그릴 때는 참 이뻐요 근데 이쁜거 그릴 때는 참 이쁜데 어떻게 이렇게 흑화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쁜거 그릴 때는 정말 이쁩니다 공포만화 컬렉션은 이렇게 치워 두고 그 다음에 어 소용돌이 어떻게 보면 이토준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소용돌이 1,2,3권 수수가 잘못됐네 이것도 영화 실사화가 있어요 이것도 소용돌이가 굉장히 재밌죠 그 소용돌이 그 원형 이 소용돌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정말 여러가지 여러가지로 쭉 이어지게 옴니버스인데도 이어져 옴니버스인데도 옴니버스 같지 않은 옴니버스 같은 정말 재미있게 마지막은 이런 말도 안되는 끝으로 이것도 실사 영상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돈 맛을 봤는지 지금까지 시공사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서울문화사가 공포물고기 1,2권을 냅니다 이거는 표지가 프리즘이에요 공포물고기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실사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애니메이션이 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개발됐다가 중단된 바이러스라는 그런게 뭐 이렇게 됐다라고 자세한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있으니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어디 보자 요거 먼저 보여드린게 낫겠네요 이토준지 자선 걸작집 솔직히 이거는 여기 다 있는 내용이에요 박물관 공포박물관에 다 있는 내용인데 이걸 왜 샀냐면은 여기 여기 요 요만큼의 요만큼의 그 추가 이것 때문에 샀어요 솔직히 이토준지 팬이기도 하고 그리고 판형도 좀 크고 하니까 샀는데 다 있는 내용인데 참 그래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거는 어 이거 이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구요 지옥별 레미나 과학자가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는데 그걸 자신의 딸 이름인 레미나라고 지으면서 자신의 딸이 유명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 뭐지 연예인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발견했던 별이 점점 다가오면서 막 행성들을 삼키고 점점 다가오니까 그 공포 라던지 그런게 딸한테 딸한테 이제 다 그 집중이 돼 갖고 딸을 막 잡아서 뭐 받쳐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지옥별 그 별의 별이 점점 이제 다가오면서 아포칼립스 뭐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 단편작 또 하나 여기 따로 요만큼 있구요 재미있어요 레미나도 여기서부터는 아마 모르는 것들이 더 많으실 거에요 신 어둠의 목소리 괴담 그리고 미미의 괴담 그리고 어둠의 목소리 이토준지 스페셜 호러 1,2,3 입니다 이게 그리고 블랙 패러덕스 이게 4편이고 이게 마이파편 마이파편은 이게 그 보이시죠 지금 이거 응 이 정도로 그 뭐지 표지가 좀 이뻐요 이런 단편작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하여튼 이런게 있구요 여기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인간 실격 1,2,3 권이 있어요 인간 실격은 그 그 뭐지 원작이 따로 있죠 원작이 따로 있는데 이토준지가 그림만 그린 거에요 원작은 따로 있고 이런게 아마 처음인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다 그 소리까지 다 직접 하시다가 인간 실격이라는 소설이 따로 있고 그림을 따로 그리신 거고 여기에 가장 안 어울리는 이토준지 연모라고 해서 고양이 키우는 내용인데 제가 원래 이거는 안 샀거든요 공포만화가 아니니까 안 샀는데 공포만화 같기도 하고 근데 재밌어요 이것도 아 요즘에 자꾸 랜선 집사가 되는 거 같아요 저도 여튼 이토준지 연모도 있고 그리고 이 두 권은 이토준지의 만화로 채워진 게 아니고 엔솔루지라고 하죠 호러 엔솔루지 여러 작가의 공포만화들이 섞여 있는데 거기에 이토준지가 들어가 있는 거에요 여러 작가의 공포만화들이 다 있는 거에요 이토준지를 포함한 공포만화 호아 지필진이 모였다 포함한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엔솔루지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토준지 영구 영구입니다 이거는 이토준지 나 진짜 별걸 다 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이토준지 자서전은 아니고 이거를 이토준지 팬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냥 연구에요 연구 소설도 좀 있고 단편도 좀 들어가 있고 인터뷰집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있습니다 뭔가 되게 많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나온 이토준지의 관한 책은 다 있어요 그냥 재판된 거 빼고 제가 이 정도로 빠지는 건 박성호 작가님 말고는 이게 처음일 거에요 박성호 작가님의 책도 앵간한 거는 다 있는데 모르겠어요 최근 웹툰으로 옮기고 나서의 작품은 없는데 그 전작은 웬만한 거는 있거든요 그 전작에 대한 거는 하여튼 이토준지 오늘 특별판을 한번 해봤고요 2월 5일에 개봉하는 우리 DC 할리퀸 영화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배송하고 있는 책들 블루레이들 기대해 주시고 DOA도 지금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어요 아직 실력이 녹슬지 않았어요 지금 랭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DOA도 기대해 주시고 하는 게 맞네 내가 생각보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이크하파니 세이크하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